에잇따 에잇따 신나는 노래 나도 함께 놀아보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아 이게 아니지?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아? 자 자 돔클렌시스 레인보우식스 시즈 열세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성? 에잇? 성공치로 뭐야 나도 기가 인터넷 쓰고싶다 아휴 기가하면 뭐해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아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그게 너무 유잼이야 버틸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다 의사양반 아 서리더 저 뭔데? 아 참고로 지금 레인보우식스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서리더 예 서리더 지금 보이시죠 저분이 새로나서 새로나온 캐릭터입니다 저 지금 손에 뭐 지고 있는거야? 칼이야? 칼이야? 뭐야 업데이트했어? 아휴 그것도 몰랐네 서리더 덫에 덫에 어 서리를 꼈다는 거죠 아니 상문 이외에에 곳에서 설치하면 진짜 리얼 쓰레기인데 면력을 면력을 아 총이? 뚱땅뚱뚱 뚱땅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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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b 뚱땅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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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톡에서는 팀에다 들고 말하면 누가 들었을까 아 뭔데 이거? 참고 지금 톡에서는 뭔데? 야야야야 톡에서는 리겔, 오픈, 엘민, 김제이콥, 고스트, 도운, 델타 님이 있습니다 그건 다 쏘지마라 쏘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랜 욕을 시작이죠? 계속 표시해 어디 또 할만한데 없어요? 표시하기 귀찮아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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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봤다고? 뭐야 이겼네 왜 이렇게 잘 죽어 왜 이렇게 잘 죽어? 아이씨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어 한 명 다 갔다 뭐야 이겼네 고스트 살아있고 아 또 있다 야야야야 빨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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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나 안 먹었어 나 나 내가 내가 혼자 킬 아 뭐야 마카치려고 했는데 아 나 의사였지 맞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나 왔어 여깄네 까꿍 그래요 저렇게 해서 적군을 제압했습니다 응 의사양반 지금 빨리 나를 치료해 주게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블리즈를 하겠다 어? 나 블리즈를 했는데 아 뭐야 아 지금 블리즈 누구에요? 블리즈 하세요 아 예 아 예 에이 감사합니다 아 야 스틸하려고 하는데 역시 범인은 리겔이었구만 아 아닙니다 리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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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테랑 드립이라 노잼이었지만 어쩔? 그런 영상을 보는 김제컴 너는 뭐냐 그럼 너는 뭐야 노잼의 신이야? 안 봤는데? 어 안 봤는데? 응 경전모드에 노잼이라고 댓글 안 남겼나? 음? 아 경전모드래 지금 뭐냐 1층 같은데? 2층이네 2층? 뭐야 나 꼈어? 나 꼈어 2층이에요 2층이에요 EMP 아 EMP 있다 EMP 여기 올라가면 안돼요 고스트 저기서 죽었어요 지금 예 고스트 조지 마세요 예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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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노래 나도 함께 불러보자 궁짜리 샤바라빱 아 2층 확실해요 2층 확실해 흫 형고 넘어갔다 넘어갔다 인지박이완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놈 어때? 제주도 잘 안동하네 카메라 벗어 카메라 나 카메라 어딨는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 있어요 아 자리 있어요 자리 없습니다 옆방 알아보세요 잠자리가 있어 잠자리가 있어 잠자리 아이 그건 잠이잖아 아 근데 왜 싸? 야 누군데? 됐다 너지 자식이 누가 여기 좀 터쳐봐 IP형 여기 좀 터쳐봐 저격할테니까 방패 들고 가봐 방패 들고 아 절 나 바빠 지금 아니 좀 가봐 블리치잖아 방패 어쩔? 난 지금 바로 인질한테 있다 고스트님 여기 이것만 뚫어주세요 잠깐만 될 때면 젠장 쏠거 같아 쏘지마 쏘지마 고스트님 아 이런 젠장 야 고스트님 고스트님 잠만 아 내 폭탄 돼 내가 터트려야 하는데 G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던져 하나 둘 셋 지금 터져 터트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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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라고 아 뭐하냐고 터트리라고 빨리 아 뭐 떨어지버렸어 좀 빨리 터트리자 키보드 이상이야 마찬가지로 모거처럼 이상하면 치과가 해줘 자 준비 토라 한 명 거기 대기타고 있구나 누가 인질차를 내 집 보고 있다 안에 없음 아 뭐야 아 지치기 지치기 뒤에 뒤? 인질 쪽에 저 들어와 있어요 저기 누워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야 그 여 있구나 잠깐만요 쏴바 뭐야 아 내 건데 아 스틸 실패 어 오 됐다 다시 숨어 샷건이다 누가 살려 델타 살려 빨리 살려 벌써 샷건 있어요 벌써 10호 있어요 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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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이렇게 무나 빨리 살려 살리고 빨리 인질 데리고 와 오 아 잠깐만 장전하는데 아 그래 살렸다 아 다행이다 온 델타 샷 오 델타 이따 도현시하고 있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칙칙칙칙칙칙 성도잼? 음... 뭐래? 서리던! 아휴 저 서리던 아휴... 메딩은 싱싱한 그게 되잖아 물면? 어 여기야? 뭔 소리야? 우린 항상 똑같은데 항상 항성 항성 리게 항성냉면?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enemy 음 뭐래? 저 인정충마다 인정충만 안 맞는다 와 레거 샷건은 치우인데 아... 잡박충에 인정충 2명 다 있다 완벽해 에? 잡았다 드디어 53명 안 입은 사람 아 추워 입었어요 내 위치에 파괴됐다고? 이 사람들 어디로 올까? 일단 올라가 있자 카메라를 봅시다 뭐야 어딨어? 참고로 5대5대사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어 왜 나갔어? 아까 나갔다 했지? 쓰레기장이 어디냐? 어... 닉머글? 어딨어? 카메라 하나 부수고 보니까 앞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드린다 아 리글이구나 다 헤드샷으로 죽어 어디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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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같은데? 어 김제거 더 설치됐네 할 줄 아는게 더 설치된 것 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요 레펠트 하는 소리 들리는데? 그니까 우리 쪽에 있어 2층 2층. 오 뭐야 왜 헤드샷이야? 다 헤드샷으로 죽어 타이크네 어 아 뭐야 어디요? 저거 진짜? 아 처음에 스팟을 찍어야 되는데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뭐야 벌써 두명이라 우리 세명 죽었어? 잡았다 아, 포어메이딩 자, 운하맵입니다. 원래 새로운 맵을 하려고 했지만 지포스 호스트가 허용을 하지 않네요. 이번에도 의사를 하겠습니다. 의사. 네, 안녕하세요. 멍청한 IPC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타창칸을 하겠다. 타창칸. 타창칸? 쉭쉭. 가창칸. 리얼 가창칸 인증합니다. 누가 룩점에 IPC 룩해 룩. 고스트 왜 갑자기 스코그? 누가 깎아먹고 있어서 예없게. 누가 룩점 하라고. 룩점 써. 메딕 있다. 의사 양말. 메딕 어텐션? 여러분 깎아는 사랑입니다. 뭐래? 깎아는 성인병의 원인입니다. 당신 맨날 먹잖아. 고칼콘인가 머싱인가 콘칩하고 맨날. 뭐래? 나 안 먹거든 이제. 뭐 이래? 나는 뭐 이상한 중국 가잖아 먹고. 좀. 좀 가올라. 워싱한고는 또 잼 att but what there's no stamp. pulse 와 mean an achievement. 나 왜 룩점 안 보이cept체? 다음 노 잼. 그 다음 노 잼. blij credible SPEAKER 만 었 이 Sydρα이 disturbed communities 미난이 라니 꼬리라다. Man gul da da down the 5 seconds 모래는 이틀 뒤로 강화는 필요 없다 강화는 저깄다 저깄다 상사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이리온다 내가 잡아주겠어 내가 이대로 들었어 진정아 내 개사병원은 어디로 가있나 형 얼굴에 있다 어 감사하다 사장님 사장님 얼굴에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진짜 너무 가능하다 그거 진짜 어 뭔데 어 문 문 문 문 조심해 됐다 왼쪽에 창문 어어 뭐야 뭐야 맞는다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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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소 맞는다 고스트 여기 왜 안보이냐 옥상에 몇몇 있을텐데 고스트 호스트라 그래 제가 메딕이 어떻게 치료하지 쓰러져야 되나 네 쓰러져야 쓰러져야백 쓰러져야 쓰러져야돼 쓰러져야돼 뭔데 나이스 뭐야 스나트 뭐야 뭐야 그.. 그거 질렀네 여기 한명 오메오메오엔메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닥터 닥터 빨리 다 죽게 생겼어 도크 어어 스나트 어 아 아! 선화탄이구나! 뭐야? 왜 샷건엔 안 뒤지면서 저 내 그... 나는 한마디로 범죄를 맨날 헤드샷 조종이야? 한명 마지막, 밖에는 없는데? 아 진짜?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 오케이, 나가자! 문 뚫어! 나이스! 자 제이코바 언어 조금씩은 써라 이 말 빠른 자식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응? 쉿! 나 쉿이란 소리 안 했는데? 비슷한 거 했어 그 다음 그 다음 아니 쉿! 에이치 아 S H E E P 나 그 그런 욕은 안 했는데? 그런 욕 안 했는데? 어 내 자식새끼 할 때 그 새끼 말하는 거야? 응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뭐하지? 엄마 욕 쓰지마 이래? 엄마 욕 쓰지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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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욕 캣어 백! 뭐래? 아이고 우리 멍멍이 그 똥개 윈 아 윈 우리 강아지 어디 있는데? 님들 외모를 다 합쳐서 우리 강아지 외모를 따라올 수 없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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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없잖아 나노님이 일본 애니름 해봐가지고 약간 어경톤이 일본인으로 똑같아 왜 말해? 뭔 소리야 창고로 나노님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 그 뭐냐 덕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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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에 있는 후계자 흑흑흑 일단 덕쿠 거르고 페도랑 그... 페돌랑 그 커플 이에요 페불 페도라고 페돌로 조심해 착각? 착각? 버스터 어딨어? 사나 뛰어가고 있는데 죽진 않겠지? 자 스톱 리그 스톱 리그 스톱 리그 스톱 왜요? 뭐야 글라즈가 왜 거기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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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즈 스나이프잖아 글라즈 도로기나 해요 여기 좀 누가 뚫어봐 그래서 창문 좀 봐여서 스나라를 쓰고 싶은데 스나라를 쓸 곳이 없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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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쏜거야 스나라를 어떻게 쓰나? 내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아? 아 저기 있구나 아 깜짝아 아 이 사람들 이상해 아 나은 정상이야 내 다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비정상회담에서 정상 있으면 어떡해 어 우리팀 서마이터 없어? 망했네 권총을 하겠다 칙칙칙칙 아 저 E가 있는데 잠시봐 어 망했다 야 서마 어떡해 인질 아니 나 드론을 못 쫌 왜 며칠 거기가 더 있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저기 있는데? 잡았는데 잠시만 잡았나? 아 내껀데 아 스티스 아 고수 아 저기 수어터 스티스 아 아 저기 안 있어요 저 컨트롤 한 그 뭐라고 그러지? 커뮤드 쪽에 나와야겠다 야 이거 좀 부숴줄 사람 야 고스트 이거 좀 부숴줘 야 이거 딸 피어서 어 내 뭐야 이거 으아 으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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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헤드샷 아 잠시만 있어 어 킥 어 어때요 아 델타 뭔데 어 뭐야 델타 죽였어? 내가 죽였는데 뭐야 니게라 실패가 아니라 팀킬 나 팀킬 팀킬 아닌데? 솔직히 솔직히 저도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냥 막 쌌는데 저기 누구냐 어 루쿠할 사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찬하겠습니다 아 고스트 내 스모크에 가자 스모크 쉘 고스트 계속 담배필라고 스모크하이래 아 그거 내가 안 드립이잖아 아 그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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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아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방독면을 끼고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응? 응? 그냥 그 아주 안전한 흡연이 되는거지 안전한 흡연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니가 담배나 피지마 맨날 담배 펴 아 지는 뭐래요 뭐어래는 이틀 뒤 니가 담배 펴 핑크 장아줄도 모르고 있었대 미치겠다 뭐야 나 옷 못입었는데 야 옷 푸시는 사람 누구야 옷 누가 푸셨어 야 나 옷 안입었다고 저거 안입었는데 내 옷 옷 내놔 내 옷 델타포스 인성 봐라 야 저 델타 인성 봐라 아 옷 내놔 10 Seconds 나 옷 안입었다고 하지 10 Seconds 10 Seconds 바로요 형 바로요 형 아 이거 됐다 이거 이거 아 리그 나와 뭔데 아 나와 뭐하는데 리그 체력 깎아놨어 인질 어디로 오지 저기로 오나 어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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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 나와 나와 여긴 내가 점령한다 아 리그 나와 리그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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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거 뭐해 들어 털린다 아 안물 리그 움직이지마 내가 당신 다리새로 조정하고 있다 님이 움직이면 님이 맞는다 델타포스 이거 봐봐요 어떻게 보여 이거 리그 사망할때 레펠 타는 소리 들려요 레펠 한번 니로 해봐요 이거 시프트레니 연탈하면 돼 앞으로 가면서 리그 나와 앞으로 가면 시프트레니 연탈하면 돼 시프트레 꾹 누르잖아 이거 없어 없는데 레펠 타는 소리 뭐야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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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어 무서워 튀어 뭐야 나 여기 맵이 어디야 이미 해피가 돌고 있어 어 여기 있다 아 아 저 근데 지금 인들도 못 찾았잖아 제대로 된 위치 있는 건 아는 거야 알걸 어때요 아직 못 찾았을걸 정말 어렵죠 이게 카메라가 저 보여요 저 있는데 아 아 아 아 카메라에 지금 아무것도 안 잡혀있네 어 저기 한명 잡힌다 저쪽 코스트 앞에 어 안돼 어 죽었어 병 망개인 코스트 사망 뭐야 여기 여기 있어 어쩐이야 그럼 여기로 오겠네 찍혀야겠다 오이크 뭐야 어디 있어 위치를 들켰다는데 아 아 저기 있구나 나이스 용이 이기 헐 빨리 대사프트 살리러 가요 잡고 승리 아 뭐야 나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라 스와트 살리러 올라가다가 적 발견해가지고 죽겠네 녹화 중이에요 잠깐만요 놀래라 원승 예 완자 있습니 에 에 에 에 뭐야 이게 어 요트입니다 팀 데스매치 점령전 아니 빨리 들어오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밸런스 진짜 좋았는데 아까 왜 바꾸나요 아 버렸 오 난 화났습니다 알파 퍼스, 준수, 고스트, 델타퍼스 밸런스 좋네 우리 팀이 엠이 있다고 엘민 개트롤이야 엘민 님 있어요? 아 있구나 엘민 개트롤이야 일배충아 진짜 예 참고로 예 발언 자제 주세요 예 자 지금 저희 팀에서는 포심하시겠지만 재현 님, 킴제콥, 아 왜 바꿔 일배 보습 배 엘민이 코스프레야 코스프레 배 하나 있는 아니야 있어봐요 지금 게임중이에요 근데 어차피 해봤자 민수랑 알파포스랑 거기로 가야돼 아 짜증나 어 델타포스랑 고스랑 아 뭐야 고스하고 델타포스도 있네 포스프레래 아 일로 못가구나 예 참고로 이 맵은 최신맵입니다 야 스파아 너 시인패스 샀어? 야 스파아 너 시인패스 샀냐? 네 아 좀 레이사치 포킹 한 명 늘어났어 그러고 또 아마 어 뭐야 됐다 잠깐 월티브에 방패 두 명이야 어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정의 구현하고 싶다 아 맞다 님들 스카이프 나눠야지 아 됐어 그냥 해 아 엘민 좀 아 엘민 쏘지 말라고 바로 사살 시켰어 아니 엘민 침투를 봐 그래서 사람들이 엘민 엘민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엘민 엘민하는구나 방패쓰는데 실수로 으응 저도 실수였어요 목을 쏘렸는데 실수로 머리가 차졌어 인성보소 엘민님 엘민님 죄송 뭐래 목도 한대일걸요? 아 그래? 솔직히 목이 더 목이 더 생존율이 낮지않나? 아 뭐 두개 꼴이 깨진데 무슨 생존율이 낮아 아니 그래도 두개 꼴은 그나마 살 가능성이 거의 있긴 있는데 목은 거의 없을걸 목은 그래도 죽이라고 할 수 없어 아 이따 이따 혹시 알아? 오케이 뭐야 아 리헬이구나 오케이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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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데? 디치기 생산인 디치기 생산인 디치기 아 그럼 빨리 말해주자 하 어떻게 갔대? 바보영 아 이렇게 갔어? 야 이렇게 쏘네 타이타 뭐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저렇게 자 김제이코 조심 오른쪽에 니 바로 오른쪽에 있다 나이스 아이 그것 좀 오래 죽었다 아 본인이 던져 본인이 맞았어 던져 어 여기 여기 나이스 잘한다 우리 김제이코 델타 꼬리가 길면 밝힌 법이야 승리 엘민을 제거하고 승리했습니다 아 한개 있긴하네 뭔데 이거 재현이 총 뭔데 아 이 총이구나 DMR이요 D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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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아니야 응 노잼 루크할 사람 제가 루크할게요 응 노잼 뭐래 여기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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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카지노? 카지노 빈지노 아 아이치가 좋아하는 카지노 홍지노 임장 아쉽네 카 지노 엘민 팀 쏘지마라 제발 엘민 한번 팀 뒀소면 그게 그거 킥해요 킥 예 킥 정수 대놓고 어그로큰대 전체 챈플래 어그로큰대 미치게 어그로큰다고 대놓고 강구하고있어 전체 채팅으로 말하고있어 전체 채팅으로 행사 행사 만드야 옷 아니 뭐 추워 춥다 施設. 옷 너무 추Assad 여기 겨울이야 북극이다 북극 드론 부살기 왜 이렇게 힘들 represent 어디있어요? 옷 저기 있어요 여기 숨겨놨어 뭐야 여기 업그레이드 장애 봐 여기 살림이 어디로지? 가다가 봐 레펠 소리 들려야 열래 아 이쪽 펄스 잡혀. 이쪽이야. 이쪽 펄스 잡혀. 밑에요? 여기 벽 뚫렸다.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세팅 더 웰컴네트. 여기 여기. 바로 위에 있다. 어어! 아 이쪽. 오오호오호오호. 오 다행이다. 나이스. 사살 지원 케이트. 아 있다 있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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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어? 뭐야 이겼네 뭐야. 이겼네. 뭐야. 그래. 나 혼자 남아있는 거야? 밖에서 밖에서. 창문 밖에다 창문 밖에 아니 쇼파 맞았는데 왜 헤드가 맞았다고 뜨지? 월샷 아니 아니 그때 거기 머리 아니었어요 못 맞았는데 헤드 맞았다고 재현님 밑에 누구있어? 님 측에 뭐 누구있어요? 어 뭐야 아 아니 쏘아치 어떻게 알지? 핑차기가 보면 너무 심한데? 아니 에임을 하고 쏴 어 뭔데? 어 깜짝아 아... 아니 에임을 하고 쏜다니까 잠만 남았어? 뭐야 이게 데타진 핑이 어떻게 하지? 아니 아니 에임을 하고 쏜잖아 27이네 27이네 아니 근데 핑 때문에 그런건 아닌데 아니야 핑먼지 아니야 이거는 핑먼지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위치를 틀고 에임을 하고 있어 소리를 듣고 알았겠지 아니 내 위치를 에임하고 쐈다니까 몰라요 저 계속 알트내고 있었어요 어 엉 어 뭐야 아 출탄 그니까 거기 있는거 알고 미리 에임을 하고 썼겠지 아니 알트 누르고 있었다니까 계속 알트가 뭐있지? 아 생선이 왜 또 제 블리치 가져가 아 그럼 가져가 가져가 아 가져가 아 내가 이거 하지 네 에 에 브리치 안해야지 아 진짜 뭔데 자 리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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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패 특공대가 다시 출동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 하아 그때 드론은 없었어 드론 없었어 아까 계속 제형꺼 보고 있었는데 드론은 없었어 아 아 월핵 아 근데 여기 맵이 너무 넓어서 찾기가 해놨던데 인질이 나와 산이 나와 캬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니 리겔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리겔도 드론 소리 못 들었고 나도 드론 소리 못 들었고 그거는 당신들 헤드셋이 쓰고 아 별로 안쥐서 그래 아 3층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응 발견 야 3층 뭐야 여기 4층 여기 4층까지 있어 헐 자 우리 여기 위야 보스트 여기 어디지 왜 처음 보는거 같은데 아 위가 아니구나 아 밑에구나 잠깐만 저 밑에 응 나니고래 2 1 0 알았쓰 아 뭐야 내가 또 빠져났네 이거면 확장이 되는건가 이거면 확장되는건가 그거 누르고있으면 확장되요 누르고있으면 누르고있으면 총 쏠 수 있어요 안되죠 어 안되요 안되요 누르고있어야 확장되는거구나 안 그래요 아 그리고 누르고있으면 확장망패할때 위도 막아주더라고 그 위에 신기해요 확장망패 근데 안 물어봤어요 아니 말해줘도 뭐라 ㅋㅋ 어디로 가지 이리로 갈까? 내 위치 바.. 왓 왓? 이거 바로 IPC.. IPC님의 인성이랑.. 조심해요 IPC 많으면 잘하면 안 돼 어.. 여.. 여 아닌데? 어.. 일로 와야 되나? 리그 일로 와요 어 이상한 거 보셔.. 에이.. 저기 있다! 여기야? 여기.. 여기.. 위에.. 위에 있어요 4층에 있어요 사다리 위에.. 사다리 위에.. 사다리 위에 한 명 아.. 뭐야 다 왔나? 뭐야.. 아.. 어? 뭔데? 어? 고스트 왜 이렇게 피가 많이 안 들었어? 아.. 뭐 이거.. 갑자기 1 대 2 됐어 그니까.. 갑자기 1 대 2야 지금 알파보스 정말 맞아 죽었어 고스트 위에 있어요 고스트 위에 있어요 아.. 거기 있구나 돌아가 돌아가 나이스 재현 캐리? 재현 캐리 캐리어.. 아 아니야 난 저거 밑에 걸려가지고 위험할 줄 알았는데 오우 아 저기 삥 돌아서올줄 알았는데 잠깐 아까 고스트 저 문쪽에 있었지 알았나? 어떻게 저기를 빨리 갔지? 뭐 어쨌든 룩할 사람? 어 스팀 스팀 게임 세일하네 룩 룩 룩 룩 룩 룩 아무것도 없어 아이 내가 그 내가 이겼다 사꺼 룩하기 싫어져서 안했어요 룩 룩 룩셈브르크 아 아 아 예 이거 수동식인가? 수동이구나 자 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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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요 왜 안돼 아 안되구나 거의 안될텐데 아 아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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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아아 밑에 써요? 야 천장 천장 강화해야 될거 같은데 забstar 아 이거 이런 아 Florent 아 피가 50이에요 아 진짜요? 아니 피가 50이라니까? 나 바리 쪽을 샀는데 피가 50이라고요? 네 아 리얼 죄송 리얼 죄송 리얼 죄송은 뭐야 아니 빨리 써요 켈로그 좋은 것 만들어요 켈로그를 먹으면서 로그인을 합시다 켈리 로그인 하는 거지? 아웃도어적 있네 아웃도어 아웃도었죠? 어딘지 모르겠다 문이 아웃됐다는거죠? 뭔데? 어? 저깄다! 어? 뭔데? 와아... 오오! 여기로 와요? 여기 셋! 여기 셋! 뭐야? 고스트 안주고? 이랬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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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겔! 누구 오는거 같은데? 빨리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요 야 고스트 뭐지? 핵인가? 핵은 아닌거 같은데? 버그인가? 아님 내가 핑이 높아서 그런가? 고스트 그냥 엄청 잘하는거구나 아니, 쐈는데 처음에 샀던 총알이 한참 뒤에 맞아 핑이네 아 뭐야? 리그 올라와 리그 올라와 리그 올라와 오케이, 가만있어 리트 튀어 튀어 도망가야겠다 오, 김제코 아, 피 없는데? 뭐야, 여긴 하나 잡힌다 어 뭐야 모핑홀 아, 핵 맞고 찢었어 아, 뭐야 아, 너무 늦겠어 아, 너무 늦겠어 어디 써 어디 써 나이스아 어디 썼던가? 밑에 썼어? 야... 혼자서 인정해 스왓 핵 쓴다고?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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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왓 핵쓰... 스왓 핵쓰는데... 핵쓰는데... 떨려? 잘 핵 아, 근데 무지개... 무지개는 핵쓰어도 어렵다던데... 그 위치 딱... 위치 밖에 안돼갖고 뭐하지? 왜 이사를 애초해? 에이맥은 진짜 사기를 하던데... 저분 누구야? 페이비에 페이비에... 저... 저분 누구야? 누구지? 강티에 아, 모르잖아 내가 나로 들어온데... 나로 들어온데... 나로 들어온데... 쟤 내 친구인데... 누구지? 나를? 아... 누구지? 아니 누군지 몰라 친구인데 누군지 몰라? 니꺼였냐고 뭐야... 뭐야... 아... 뭐야... 또 천원이야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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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아... 찾았네... 네... 리겔 놀아... 엘미 놀아... 아... 그래요... 아... 아... 구명정 가자, 구명정...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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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제가 지금 못 퇴근해 못 타내입니다 응, 그래 형아... 모래... 모래는 이틀 뒷... 아... 이어폰을 왜 자꾸 빠져... Because of your face... 아... 예, 이어폰 계속 빠져... 아아.. 아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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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작! 하아.. 어찌 게임은 이따 오면 됐을까? 에미는 여기서 뭘해? 아무래도 이게.. 이 맵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모르겠다. 이게..잠깐만 이게.. 벌써 5대에 넣어요. 2대5! 저쪽으로 저쪽으로 미데오 아 진짜 아 일민 뭐야 뭐 뭐야 아야 아야 아 일민 진짜 뭐했어 틴킬로 그만해 맨날 맨날 틴킬로 해제 아 일민 아 아니 못쓰게 아 아 일민 틴킬로 봐라 아 아니 무슨 적인줄 알아 적 이름도 다 뜨잖아 아 멍청이야 아 저 멍청해 아 저 멍청해 아 나 아 저게 어딜 봤어 저기야 딱봐도 재현이구만 이적 아 뭐래요 와 진짜 어휘털린다 와 아 뭐야 어디서 왔어 아 진짜 뭔데 왜 아무도 없어 얘들 근처에 아 뒤로 왔구나 얼굴 때문에 아 아 봤구나 뭐야 나 언제 남았어? 아 칼빵 뭔데 아니 다들 왜 안 움직여 아니 아니 맵 자체를 모르겠어요 아 엘민 아 칼빵 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엘민을 별로 안 좋아하구나 아 엘민이 맨날 맨날 팀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 엘민이랑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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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유기면 그냥 가만히나 나이스 야 엘민이나 게임하려면 생각부터 그냥 이제 아니 뭘 놀라 우리 팀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딨어 이제 장난하지 말고 무조건 뛰어가서 쏴 엘민이 죽으면 되지 엘민이 죽으면 되지 엘민이 죽어도 될까 나이스 어 어 미친 장전하지 말라니깐 뭐하냐고 총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잠시나 아니 저기 있는 거 알잖아 아아 김재국 트럴 저게 트럴이야 끝나면 얘기해줘요 끝나면 얘기해줘요 끝나면 얘기해줘요 네 이 라운드 몇 가지 있어요? 몰라 7가지 있을걸 루크할 사람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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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런 루크 안 하네 내가 해야겠다 나 이번 판에 엘민 팀킬한다 아니 엘민이 아니 뭐해 있어야 돼 지금 의사가 필요해 우리 싫어할 필요 없어 의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미 늦었어 의사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DOC 닥터 오브 센터 DOC 닥터 오브 센터 틀리세요? 네 홀 나이스 역시 역시 인성 흐흫 바로 쏴버리네 엘민이 죽어야 죽어야 낫다 아 뭐다 스톨치에 빨리 누구야 오 론네나 아 나 지금 면해? 엘민 팀 트럴이잖아 진보 진짜 어쩌요 어디 입고 있는 동안 흐흐흐흫 어머 변태야 드론 못 입고 있는 거 몰래 보고 있어 응? 알았어 놔둘 수 있어 네 놔둘 수 있어 네 놔둘 수 있어 어디로 와요? 이 얼굴로 이 얼굴로 여기 있다 이쪽 잡혀요 이쪽 이쪽 펄스 잡혀요 앞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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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잡힌다는 거야 여기 여기 아리게이트 부신 소리 둘 잡혀요 둘 계단이 어딨어 셋 셋 뭐지? 어 뭐야 피즈다 피즈다 1 피즈 사망 위험? 어? 아니 이거 밖에 안보여 밖에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보여 이름불밖에 안보여 왜 뭐야 아 뒤 아 솔직히 밖에 좀 보여야지 그게 레인보우의 매력이오 아 뭐가 매력이야 이게 대신에 밖에서 안에 잘 안보여 어 뭔데 밖에서 안에 엄청 잘 보이는데 점수로 함정 한 명 걸렸어 점수로 함정 걸렸어 한 명 점수로 함정 걸렸어 한 명 부상 아 님이였어요? 미안해요 아니 지금 다 죽였잖아 캐리! 한 명 부상했어요 한 명 부상 내가 그거 함정 깔아 나가도 한 명 걸렸었어 잠깐만 보여줬다 죽었잖아 아 그래? 제 캐리입니다 부상 캐리라고 저거 너였어? 어 내가 깔아 놓은 거잖아 그래 어쨌든 승리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밸런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으러! 치즈업! Let's move it! Stay away from the wall! Door barricaded! Repair grease charg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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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s on the fourth floor. Charge is up! Fire in the hole! Follow me! We lost one. Only four of us left. Austin's secure! The rules of combat have changed. It's time to reactivate Rainbow. To be continued on! We all fought for Monday. Hang on! I don't get crazy to you, Ra discovered o races. You should CAP RIGHT!